아이씨 또 떨어졌네 또 이럴 건 그냥 연기고 자시고 아버지한테는 말씀 좀 잘해주고 어? 아 죄송합니다. 제가 연습을 잘 시키니까 만나셨어요? 야 선우야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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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 오빠 오디션은 어떡하고? 여긴 살았네? 먹지마 맛있어? 아니 내일 행사 나도 갈까? 진짜? 거기 가면 기자들도 많이 올 텐데? 진짜? 웬일로? 웬일은 무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?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오빠 어디 아픈 거 아니지?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는데 아프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돼 하루가